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하늘은 난다! 하늘은 난다! 하늘은 난다! 하늘은 난다! 야 화분씨 진짜 빠른데?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겸현입니다! 호호! 호호! 자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레이스를 준비했는데 정말 높은 곳에서 이렇게 계단형식이 아니고 쭉 내려가는 블록이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뽑아서 멤버분들과 경주를 오늘 펼쳐볼 예정입니다 오늘 멤버들을 소개하면서 경주를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태태기님 그 면허증 있으세요 면허증 아 일종 보통입니다만 아 일종 보통이요? 어 그럼 차도 있으시겠네 없는걸? 아아 장릉면허다? 예 아 마지막 군대에서 펌프트럭을 몰아봤어요 아아 운전 못하시겠네 아아 봄순이 안녕하세요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네 컴퓨터였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미오님 반갑습니다 구릉구릉 다미오입니다 뭐야 왜 오늘 레이싱한다길래 음 아 오늘 그러면은 어음 음 면허증 있으시고 없는데요 음 아 저도 없어요 네 요로루님 하아아아아아아아 아 님은 어려서 운전 못하는데 아니요 저도 운전할 수 있어요 몇 살인데요? 저 저 18살이요 아아 제가 차 운전을 한번도 안해봤는데 놀이동산가서 펌프칸을 좀 몰아봤습니다 아 요로루님이 차 운전을 안해봤는데 그때 그 요로루님 그 동네에 놀러갔는데 요로루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뭐 길거리를 네 밤거리를 그 오토바이를 흔들면서 마호라 털면서 막 길거리 가는거 봤습니다 요로루님 그 쇠파이프 쇠파이프 뒤에 드드드드드 하면서 불꽃이 불어져서 아 네네네네 어 정말 무서워 아하핳 보셨어요? 어? 아 보셨습니다 네 아앜팸 아 되시마 증거인걸 아하핳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높이가 아주 가늠이 안되시잖아요 네 제가 해외 유튜버에서 가져왔구 이 맵을 자 저희가 한번 수학여행가는 기분으로 자 오늘 이 버스를 타고 한번 같이 내려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버스에 탑승해주세요 네 네 어 내 포지션은 어 제 포지션은 네네네 어 맨 뒤 어 아하핳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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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나 자 여러분들 아 제가 운전하면 잘 모이는거 같으니까 제가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요로루님 운전해주실래요?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요 어 출발해라 너 꼬맹이 출발해라 출발해라 네 갑니다 아 출발합니다 네 출발해요 게임모드 쓰고 가야됩니다 출발합니다 우아 야 야 우리 수학여행가는거 아니었냐 야 야 야 야 수학여행이야 무슨 천국에 가는거였어 야 안돼 우호 aumento 우와 우와 진짜 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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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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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되게 재밌는데 야아 잘하잖아 자 어차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높이를 보셨는데 이정도 거리예요 네 정말 높은 아 너무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의 어울리는 자동차를 뽑아가지고 경주를 할 겁니다 제일 빨리 내려온 사람 1등, 2등, 3등을 오늘 겨뤄볼건데 위에 올라가서 오늘 아주 아기자기한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랜덤으로 자동차를 뽑아서 경주를 한번 해보죠 좋아요 네네네네네네 아기자기말고 어른자기 안됩니까? 어른자기요? 아 아기자기말고 아기여보 어떻습니까? 그러면은 봉수자기는 어때요? 봉수자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오늘 그러면은 한번 게임으로 풀어주시고요 모두 이번에는 자 여기에 네 여기 아주 아기자기한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랜덤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일단 저부터 뽑을게요 여러분들 저부터 뽑겠습니다 여기서 뽑아주세요 오 자 여기서 뽑아주세요 한명씩 자 요로로 좋아좋아 자 이제 모두 소환해주세요 여러분들 소환해주시고 컷 원 자 모두 타주세요 그리고 하핫 하핫 자 스페이스 어 뭐야 뭐야 야 야 야 야 범수는 날아다니스 야 아 때리지마세요 아이 뭐하시는거야 저거 물위에서 엄청 빨라요 근데 저렇게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다시 못내려와요 뭐야 내려오는데요 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앞에 서주세요 이제 레이싱을 한번 해볼테니까 야 슬라임 내고 스페이스바 계속 눌러야되네 하핫 야 범수 하핫 귀여워 귀여워 레이싱중에 다른사람 공격해도 돼요? 아아아아 뭐 그러세요네 그러세요네 뭐 나쁘지않네 이념에 목자르기 도도도도 이념에 목자르기 자 321하면 출발하는겁니다 자 모두 어 준비하시고 출발 짠 와으 야야야해야lla 야 야 야 야 굴넬 너무 느린거 아니야? 야ète 요르르 날라다니는데? 꽃잎 하고 야야야야 이거 그건 내가 1등이다 내가 슬라임을 1등 Carrigg 야하하 어지구 뭐야 어지구 너무 느린거 아냐 겨우 어차 야 이거 무조건 내가 1등이다 오오오오오오오 1954 으아아아아아! 우아 나 점프! 이야아아아아아아아! 탁 어딨어? 탁 저기 있네 야 이거 나 점프했는데 너무 대단한거 아닌가? 이쪽으로 쭉 내려가볼까? 경기장 이탈! 야 슬라이머 진짜 좋다 여러분들 저 1등입니다. 벌써 내려왔어요 진형님! 제가 위에서 중계를 뜨겠습니다. 자 2등으로 올 사람은 오징어 대퇴기님입니다. 야 오징어씨 좀 빨리 달려보세요! 어 야 오징어가 오징어를 타잖아 오징어가 오징어를 타다 야 근데 아니 경기장 말고 하늘에서 경기를 펼치시는 분이 있는데? 어 누구야 누구야 빨리 빨리 봐봐요 야 야 누구에요 누구에요? 오징어가 죽었어! 진형님의 위력을 보여주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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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 고리납니다! 꼬리난다고요? 요로님? 꼬리납니다! 진형님 지금 열심히 참는 쪽입니다! 치킨 1인 1닭을 하시는 요로루님 도착! 자 그리고 3등으로 오실분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오징어일 것인가 골렘일 것인가 오! 죽였어 죽였어 오오! 밀쳐지는 꼴이 되었죠 오! 너무 느려 둘 다 너무 느려 하하하하 아아 3등은 오! 3등은 오징어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저 이미 도착해 있어요 공중에 네 이건 아니죠 야 너 혼자 거기 위에서 뭐하는 거야 저 언제 내려가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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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언제 내려가요 저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거든요 자 봄수님 저 빨리 내려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꽃잎으로 이 꽃잎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귀여웠어 잘가라 자 여러분들 아주 동물 레이싱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정말 진짜 자동차로 오늘 마지막 결투를 해볼겁니다 자 마지막 결투는 여러분들 자동차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려가고 올라오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? 네 자 여기서 자동차를 랜덤으로 뽑아보죠 게임모드 하시고 티피타세요 자 자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저부터 뽑을게요 어? 나 엄청 좋은 차 걸렸다 나 뽑아야지 자 자자자 모두 뽑아주세요 자 이제 자동차를 소환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람모르기니입니다 어떠냐? 어 뭐야 저기 화물차가 있는데? 나 화물차 주인입니다 오토바이잖아? 네네 태기님이에요 네 이런게 어딨죠? 야 자전거 정말 어이도 없네 하하하하하하 자전거 하하하하하하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아 봉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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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수님은 스포츠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왜요? 스포츠가 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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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요런이 옆에 타주시기 바랍니다 봉수님은 배틀그라운드다 아 요런이 옆에 타주셔서 같이 한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단 내가 일단 이번에도 내가 1등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뭐야 야 빠져 자전거 자전거 좀 껴줘요 자전거 자전거 한 팀이 두 museum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옷 ared 야어랗어어어어어어어 야 하늘은 난다 하늘은 난다 하늘은 난다 야 화분 짱 진짜 빠른데? 야요요요 야자전거 자전거 용진 빨라 아아암암암암암암암암암야 이키야 이키 여기가 어디야 야 이키가 뭔데? 이태 자전거른 타고 하늘으로 날아다는긴다 3.2.1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옷 야하아아ㅏㅏㅜㅑㅑㅑㅑㅑㅎ 야 하늘은 난다 하늘은한다 하늘은한다 야 화물 철 진짜 빠른데? 야야야야 야 자전거 영등빨라 이키야 이키 여기가 어디야 야 이키가 뭔데 이태 że 자전거 타고 하늘으로 날아다니님다 아 잠깐만 야야 여기들 2차 하얀다 잘가라 야 화물차 왜이렇게 빨라 야 화물차 저 무거운 몸집을 이끌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거야 집고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야 야 운전을 못해 여기 야야야야야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야돼 뭐야 운전을 못해 뭐야 자 야 나 올라간다 자 이제 올라간다 야 쟤네 어디가냐 너 내려 너 내리라고 엄바 아 나 올라갑니다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아 여기 어디야 야 나 진짜 빠르다 이 차 와 장난아닌데 오늘 좋은차만 걸리네 야야야 진짜 재밌다 이거 뭐야 단면님 1등이였어 오셨습니까? 단면님 이 몸집을 이끌고 올라갔다고? 아 원래 시메트차가 좀 빨라 야 어디가요 야 자장구야 3등이야 자장구 엄청 빨라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갔는지 자 이제 마지막 꼴등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레이스를 해봤는데 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네 어 네 다음에도 이런 컨텐츠 한번 준비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었구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후 후 호 요 아멘